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오르던 뉴욕 증시는 간밤의 사상 최고치를 앞두고 하락했는데요. 조금 전 미국의 GDP 확정치가 발표된 이후에 선물 시장에서는 나스닥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보 전진을 하기 위해서 어제 일보 후퇴를 했는지 오늘 지표 해석과 함께 시장 전망 정확하게 들어보고요. 오늘 상품병을 대응 전략까지도 알차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해외 선물 신세계는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러한 택배 물량들이 좀 활발하게 증가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안 좋은 실적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야 이거 경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주스들이 나오면서 마지막에 실망 매물하고 차익실험 매물 동시에 쏟아내면서 어제 장 거의 막판에 미국장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해외 선물 시간으로 새벽 5시에 와장창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오늘도 쉽고 빠르고 재밌게 여러분들과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잘 가던 미국 증시가 미끄러지면서 많은 고민들 안고 계실 것 같은데요.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이렇게 쉽고 빠른 전략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남한산성 마스터님을 다른 날에도 또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토빵 들어오셔서 전략 이야기 계속해서 풀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들어오신다면 우리 남한산성 마스터님께서 직접 써주신 파워노트까지 무료로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고 순차적으로 전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토빵 활짝 열려 있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빠르게 스캔하시면 링크 뜹니다. 이 링크 꾹 누르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의 글로벌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12월 21일 해외 선물 신세계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조금 전 나온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예측치인 5.2%보다 낮은 4.9%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전치를 상회한 20만 5천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으로 골드입니다. 파커 필라달피아 연은 총재가 인터뷰를 통해 당장 완화 정책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경기가 정부 데이터보다 더 빠르게 둔화되는 중인 걸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채 10년물은 5개월의 최저 수준을 터치했고 달러와마저 하락하면서 금에 대한 매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크루드오일입니다. 미국 에너지관리청 EIA가 주간 현황 보고서를 통해 원유 재고와 가솔린 재고가 예측치와 이전치를 상회했고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1,330만 배럴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내년 1분기부터 하루 20만 배럴의 석유 제품 수출 감축을 약속한 러시아가 밀어내기식의 수출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수요 부진 수업, 공급 과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FX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의 정책위원이자 라트비아 중앙은행 총재 마르틴스 카작스가 유로존의 금리 인하는 시장의 예상보다 늦은 내년 중반, 즉 6월이나 7월 정도 이루어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정에서 살펴봐야 되는 글로벌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았습니다. 일단 패드위원들이 하나둘 휴가에 나서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이슈에 집중해봐야 되는지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 좀 짚어봐야 될까요? 네, 먼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발표됐던 미 3분기 GDP, 우리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지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3분기 그러면 7, 8, 9월, 3개월 걸 10월에는 GDP, AB7를 발표를 합니다. AB7를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11월에는 수정치. AB7 때는 항목이 좀 굵은 항목으로만 그냥 잽싸게 그냥 대충 계산해가지고 발표를 해요. 그게 가장 임팩트가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뒤에, 11월 달에는 첫 번째 AB7 때 좀 큰 항목으로 굵게 발표를 한 내용을 조금 세분화를 시키고 바꿀 건 바꾸고 수정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11월 달에는 수정치를 발표합니다. 전 달에 AB7 발표할 때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반의 반도 안 됩니다. 거의 수정치하고 AB7는 거의 좀 비슷하다. 크게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미 AB7 발표할 때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이제 최종 확정치를 발표합니다. 이제 수정치마저도 혹시나 틀린 부분이 있는지, 좀 추가될 부분이 있는지, 빼야 될 부분이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최종 확정치가 이제 12월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오늘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확정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전달 수정치, 전전달 AB7 때 3분기 GDP 발표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고, 그때 발표됐던 것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이상은 시장에 미친 영향은 없어요. 발표난 직후에 반짝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년 이제 1월 달에는 이제 2023년도 4분기 이제 AB7가 다시 발표가 되겠죠. 그래서 AB치, 수정치, 확정치 이렇게 발표가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크게 미국 3분기 GDP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을 쓰거나, 내지는 이 GDP가 지금 A측치보다 좋게 나왔다, 나쁘게 나왔다.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해가지고 진입하시는 것은 금물이에요.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오늘 미국 3분기 GDP 확정치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은 이제 지표가 다 끝나고 오습니다. 내일 발표될 미국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시장은 내일 발표될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이 차트를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전월 대비를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년 대비를 발표를 하는데 전월 대비보다는 전년 대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어떻게 소비지출의 물가지수, 그러니까 우리 CPI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코어 CPI, 그다음에 그냥 CPI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이게 거의 비슷하게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지표는 꼭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앞으로 금리를 인하를 언제 할 건지에 대한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현재 2022년도부터 지금 한풀 꺾어서 소비자 물가지수도 CPI도 그렇죠. 계속해서 작년 9월을 정점으로 계속해서 우아양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역시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현재 예측치가 3.5%예요. 그래서 3.5%보다 높게 나오느냐 낮게 나오느냐. 낮게 나오면 시장은 좀 좋은 호재로 받아들일 것이고요. 3.5%보다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안 좋게 본다. 그래서 미국 근원 개인 소비지출은 말 그대로 근원, 에너지하고 식료품 가격은 뺀 순수하게 개인들이 소비했던 이 지출에 대한 물가지수이기 때문에 이 지표는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 꼭 좀 알고 넘어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소비지출 물가지수에 따른 우리가 패드워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 왼쪽에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다음 달 지금 1월 말일 날 이제 그다음 새해 금리 발표를 연준에서 합니다. 그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가 지금 현재 12.4% 금리를 동결할 거다. 그냥 이대로 유지할 거다가 87%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패드워치를 왜 보시냐면 어떠한 지표 발표가 나왔을 때 내가 방향성을 좀 모르겠다 할 때는 지표 발표 전 패드워치를 보시고 지표 발표 후 패드워치를 보면 이게 좋은 지표인지 나쁜 지표인지 시장의 악재인지 호재인지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렇게 봤을 때 지표 발표 전에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 부분이 12.4였는데 지표 발표가 난 이후에 15%까지 올랐다. 그러면 호재라는 거고 12.4%보다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면 악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또 다우하고 S&P, 나스닥이 하방 압력을 받았던 이유는 모건 스탠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빠르게 내려오지 않고 있을 수 있다면서 내년 6월 전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리포트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은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2%죠. 그런데 그 2% 목표치까지는 도달하려고 하면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3.1%, 3%, 1%만 내려가면 돼요. 원래 물가지수가 9%였지 않습니까? 9%에서 3%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 지금 현재 이 구간은 정말 마른 오징어를 짜는 그러한 수준이에요. 굉장히 지금 이게 고강도 정책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6월 전에는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내놨고요. 내년 3월 금리 인하를 시작을 점치는 시장이 지금 너무 시장 전망이 과도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연준은 내년 네 번째 회의가 있을 6월까지 기다렸다가 아마 그때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인 2%까지 내려온다는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를 연준이 수집하려면 적어도 6월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고. 저번 주 월 초 매주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지표 역시 지금 현재 그닥 연준에서는 만족할 만한 그러한 결과치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연준은 아마 내년 1, 2분기 지나서 3분기 정도에 아마 금리를 인하할 거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포커스는 금리 인하냐 금리 동결이냐 금리 동결이 언제까지 가느냐 이걸 유심히 봐야 되고요. 거기 플러스 미국의 경제가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현재 지금 모건스텐 내에서는 내년 3분기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렇게 그 전에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지만 만약에 내년 1, 2, 3월 상반기에 미국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온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도 문제겠지만 미국이 경착륙 내지는 연착륙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에 대해서도 시장은 굉장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거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내일 발표되는 미국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발표된 GDP는 그닥 시장에는 중요치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된 미국의 GDP 확정체 분석과 함께 인하 전망까지 챙겨봤는데요. 내일 발표될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중요하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화면 앞에는 QR코드를 빠르게 스캔하셔서 내일장의 전략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신다면 이렇게 무료 자료집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신청만 해주신다면 누구에게나 다 전달드리는 자료집이니까요. 해외 선물에 있어서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차근차근 한 장씩 넘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상품별 대응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현재 나스닥 프리장에서 빨간불 펴주고 있습니다. 1%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6,928포인트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1분봉 차트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예측치인 5.2%보다 낮은 4.9%로 나오게 되면서 10시 30분을 기점으로 급증세를 보여줬습니다. 쭉쭉 올라가서 22시 43분경에 16,970포인트를 기록하는 등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16,934포인트까지 내려와주는 흐름 체크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연인 상승으로 좀 피로감을 토하면서 좀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오늘은 상승세를 이어줄 수 있을지 혹은 다시 하락으로 돌아서게 될지 방향성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의 프리장의 움직임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이제 프리장에서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되는지 바로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스오님,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GDP 설명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나스닥은 일단 미국장 아직 시작하기 전인데 12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단 어제처럼 상승 쪽으로 일단 갈 겁니다. 나중에 장 후반으로 가면서 좀 빠질 수는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매수로 대응 전략을 짜야 된다. 이렇게 보여줘요. 매수여 일단은? 네, 한 번 일봉 차트를 보고 우리가 또 제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좀 특이사항이 있죠. 어제 캔들 모습이 양봉 나온 이후에 은봉으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건 캔들의 어떠한 대세 하락, 반전형에 뜻하는 그러한 캔들이 어제 나타난 겁니다. 반대로 하방에서 올라올 때 보시게 되면 이 캔들 어떻습니까? 은봉에서 양봉이 감싸는 이 캔들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쭉쭉쭉 올라왔단 말이죠.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지금 어제 발생했던 캔들의 패턴이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렇다고 봤을 경우에 지금 이 은봉이 굉장히 중요한 은봉인데 하단은 16745 여기까지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단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오늘 GDP가 발표가 났지만 그건 그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은봉이 중요해요. 그래서 올라가기, 현재 지금 시그널은 다 매수 시그널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하지만 나중에 이게 돌아서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현재 밑에 보조지표를 보시게 되면 골드크로스가 난 이후에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려고 했다가 잠시 지금 풀어진 상태예요. 이건 좀 약간 후행성입니다. 현재 진행형일 때는 뭐 보이지가 않아요. 이때도 여기에서 지나고 나니까 이때 골드크로스였는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 매수 들어갔으면 벌었겠네. 절대 이 캔들이 나타날 때는 이렇게 확연하게 저 잡수세요 하고 골드크로스가 안 나요. 항상 하루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모습은 보실 필요는 없고 민감하게 현재 골드크로스 난 이후에 일단 현재는 계속 진행형이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과매수꾼에 와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1시간짜리로 좀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피부짜리를 보시게 되면 피부짜리로는요. 상단, 하단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상단은 16,915가 되겠습니다. 이 라인 위에서는 매수 관점이에요. 하지만 16,878 이 아래는 매도 관점이다. 이렇게 보고 오늘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현재 1시간짜리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16,915 위에 있죠. 그래서 매수로 일단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매수고 그러니까 16,916 여기 오면 매수. 그리고 16,952까지 볼 수가 있고. 16,952가 올라온다. 그러면 16,998까지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상단은 16,998 여기까지만 보는 게 맞다. 이 위로는 우리의 영역이 또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어제 일봉상의 강한 음봉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16,998 이 라인까지만 우리는 본다. 그리고 나스닥이 상승하게 되면 16,998까지 올라간다. 거기에 전제 조건은 현재 이 캔들. 이 캔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16,915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만약에 12시 오늘 자정 그러니까 미국장 11시 반에 시작되면서 12시에 떨어지면서 16,878 이 아래로 만약에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매도로 전환을 한다. 그래서 매도로 전환해서 목표가는 16,791까지 본다. 그래서 오늘 나스닥은 딱 이렇게 이 구간은 그냥 DMZ 비무장지 돼요. 여기서는 뭐 거래를 하실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16,915 위에서는 매수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데 1차 16,952. 2차는 16,998 이렇게 보시고 하단은 16,878이 깨지면 바로 매도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16,790이면 오늘의 시가이기도 합니다. 당일 시가 16,790까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시면 되고요. 만약에 16,998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더 이상 못 가고 다시 16,998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조종 시 단기 매도로 들어가서 16,953까지. 이런 전략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건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새벽 3시, 4시 이 정도에 나타날 어떤 캔들의 패턴이고. 지금으로서는 현재가 중요하니까요. 지금으로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915. 그다음에 하단은 16,878. 이 사이는 비무장지대. 딱 여러분들이 차트에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선을 그어놓으시고. 이 위에서는 매수 공략, 그 아래에서는 매도 공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나스닥 현재 프리장에서는 16,915포인트 매수 잡아주셨지만 개장 이후에 그리고 장 막판의 흐름은 또 달라질 수 있다고 해주셨으니까요. 꼭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노란토방 안에서 방송 끝나고도 마스터님의 정확한 시각을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들어오셔서 남한산성 마스터님의 파워노트도 자료집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신청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스닥에 이어서 S&P500도 자리값 궁금한데요.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그렇다면 이제 S&P500 같은 경우는 자리값 어떻게 주실까요? 네, S&P도 좀 비슷한데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봉 차트 보시게 되면 아까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양봉 나온 이후에 강한 은봉,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캔들은 거의 확률적으로 70, 80%는 하락 반전이 됐다. 적어도 조정 구간은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특이상은 4,761.5 아래에서 종가가 끝난 겁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파동은 12월 달 최저점인 자리에서 여기까지의 피모나치 수혈로 만든 로그선이고요. 이 로그선에 대한 첫 번째 선이 되겠죠. 첫 번째 선, 이 라인이 4,761.5예요. 4,761.5인데 이 라인 아래에서 종가가 끝났다. 그러면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고 스토케스틱, S&P 같은 경우는 현재 데드클로스가 확연하게 난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양봉이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메이수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메이더 시점에 어떠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메이더로 대응하시는 게 훨씬 거래하시는데 좀 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미국장 조금 있다가 한 15분 후에 열리는데 적어도 11시 반에서 12시까지 보셨다가 12시 캔들이 어떤 모습으로 끝나는지 확인을 하시고 적어도 S&P는 12시 이후에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S&P 60분짜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P도 나스닥하고 오늘 좀 비슷한 기회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하단은 4,776.5 이 자리가 깨져야만이 지금 매도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노란색 요단강이죠. 요단강에 대한 실체는 유튜브 보시면 제가 또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를 하고요. 상단은 4,786.5, 4,786.5니까 4,787, 4,787 위로 올랐으면 매수다. 그런데 아까 제가 DMZ라고 위의 선과 아래 선을 잡아줬는데 아까 나스닥은 양봉으로 올라섰죠. 그러니까 바로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S&P는 지금은 매수를 들어갈 수가 없다. 아직 올라서질 못했죠. 이 캔들이 어떻습니까? 꼬리는 올라갔다 치지만 종가는 다시 안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4,776.5 아래로 다시 떨어질 때 그러면 아까도 여기서 저항을 살짝 받았던 캔들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조정을 줄 때 여기에서 매도로 대응을 해서 오늘의 시가인 4,751까지 여기까지 보는 전략으로 오늘 S&P는 매도 전략으로 간다. 그래서 4,776.5 아래의 종가가 끝나는 다시 음봉이 나타났다. 그러면 조정 줄 때 매도. 그래서 목표가는 4,751까지 끌고 가는 전략. 나는 새 같습니다 하신 분들은 짧게 4,763에서 그냥 나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장 시작되고 나서 12시에 4,787, 4,787 위로 이렇게 양봉으로 한 번 더 올라가는 종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매수가 발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1차 목표가는 4,797이 됩니다. 아까 좀 전에 살짝 못 미쳤는데 4,797까지 보는 거고요. 4,797 위로 다시 올라 쓴다. 그럼 어디까지? 4,810까지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S&P도 4,810 위에서는 우리가 거래를 할 수가 없다. 거래 중단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S&P 같은 경우도 되도록이면 4,751. 그런데 4,751까지 깨고 떨어지려고 보면 거의 새벽 2시 또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다시피 거래는 되도록이면 늦어도 새벽 3시 이전에 끝내시고요. 새벽 2시 이후에는 포지션을 안 잡는 게 좋아요. 그 전에 포지션이 잡아져 있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수익을 더 낸다거나 아니면 현재 물려 있으면 풀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적어도 새벽 3시까지는 우리가 거래를 할 수가 있지만 신규 포지션 잡는 것은 새벽 2시 이후에는 신규 포지션은 안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 보면 S&P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4,7,8,7 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하단 4,7,7,6.5 아래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나스닥과 달리 매도로 전략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이런 기술적인 분석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토빵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24시간의 전략들 배워가 보시면 되는데요. 더 세세한 전략을 배울 수 있는 무료 공개 방송이 수요일마다 예정되고 있습니다. 더 오랫동안 그리고 더 가깝게 남한산상 마스터님과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총 오전과 오후 이렇게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나눠주셨는지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이렇게 오전 그리고 오후 이렇게 두 번의 시간에 나눠서 두 시간 넘도록 또 강의를 준비해 주신다라고 말해주셨는데 왜 그렇게 나눠주셨을까요? 지금 사실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 중에 국내 선물을 거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전에는 사실상 해외 선물이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 CME 우리가 상품들을 많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오전 동경장에는 사실상 항생 말고는 딱히 거래할 종목이 없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국내 선물을 하시다가 해외 선물을 하게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주식 하시다가 국내 선물 하시다가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또 반대로 해외 선물 하시다가 이거 국내 선물 너무 재밌구나.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 수요일 날 강의를 하면서 해외 선물은 3000cc급 자가용이라면 국내 선물은 1500cc의 소형차급 운전하는 제가 운전을 해봤을 경우에 느끼는 강도가 좀 그렇다. 좀 빠릇빠릇하지만 뭔가가 좀 가벼운 느낌. 사실 국내 선물이 그러고요. 해외 선물은 좀 무겁고 이런 분위기가 좀 나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8시 50분부터 준비해서 오전 9시에 사실상 국내 선물은 한국 시간으로 국내 선물이 한국 시간이겠죠. 오전 8시 45분에 장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본장은 9시에 시작이 되죠. 그래서 15분 전에 국내 선물은 시작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9시부터 여러분들하고 공개 방송을 진행하면서 국내 선물은 또 해외 선물과 다르게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그리고 또 저녁 시간에는 또 미국장 이렇게 움직이는 저녁 10시 반부터는 또 해외 선물로 진행을 하는 또 그렇게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거래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어제 같은 경우는 국내 선물에서는 좀 수익이 났었는데 저녁에 해외 선물은 제가 워낙 또 말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걸 또 여러분들이 하나 질문하면 그 질문에 막 연이어가지고 막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걸 빨리빨리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진입자리를 계속 놓쳐가지고 거래를 못 했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또 아낌없이 주는 시간이 또 공개 방송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면 그만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전혀 불필요한 이런 공개 방송은 아니다.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전 9시는 국내 선물 그리고 오후에는 9시 30분에 해외 선물 강의가 진행됩니다. 수요일마다 진행되는데요. 국내 선물 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해외 선물에 대한 시각을 가져가보시면 더 좋기 때문에 함께 들어오셔서 낮과 밤 가리지 않고 강의해 주시는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차근차근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공개 방송 링크 받으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QR코드 하단에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 뜨는데요. 이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이 방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0081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이니까요. 링크 꾹 누르시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계속해서 다음 상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루드오일입니다. 현재 크루드오일 프리장에서 1.52% 밀리면서 파란불 켜지고 있습니다. 73.10달러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세 1분봉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에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로 지금 어제까지 3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하락의 총매제도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EIA의 원유 재고에 증가가 있었다라는 소식에 이어서 지금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이 확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56% 밀리면서 21시 31분경에는 72.44달러를 기록해줬고 다행히도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하락권에서 지지부지단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일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 등 이런 재고와 공급 수요 문제와 함께 이슈 해석 더해서 오늘의 포지션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장에서 크레더 오일의 움직임도 체크해보고 왔습니다. 오늘 오일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하락 속에서 어떤 포지션 잡아봐야 되는지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이 오늘 오일 같은 경우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느 포지션 유리할까요? 오일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도 쪽으로 우리가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매도요. 지금 오일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요. 사실상 73.4 하나 제가 전에 방송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73.4 하나 이 라인 위로 양봉이 나오면 조정주고 매수 쪽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상승하는 척 하다가 지금 윗고리만 달고 은봉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은봉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그저께 화요일 날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일은 여러분들 수요와 공급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공급적인 측면은 미국 셰일 오일이 지금 복병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셰일 오일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온유 생산량이 지금 사상 최대치로 뽑아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수요 측에서는요. 어제 온유 재고량이 발표가 됐는데 어제 온유 재고량, 그다음에 가솔린 재고량 모두 지금 재고량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 재고량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생산량도 많지만 소비가 그만큼 없다는 겁니다. 소비가 없다는 것은 경제 그만큼 안 좋다. 이런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오일 같은 경우에 재고량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동안에 지정학적인 수혜지구나 관련돼서 지정학적인 특징 때문에 그동안 오일 가격이 바닷건에서 67달러 넘어서면서 70달러를 돌파를 하고 77달러까지 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계속 다시 73달러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차트상 기본적 분석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현재 다시 하방으로 밀리는 모습이다. 만약에 오늘 다시 73.4나 이 자리가 하향이 이탈돼서 종가가 1봉상 끝난다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은 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에 또 1시간짜리로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현재는 지금 확연하게 매도 쪽으로 분위기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일은 그 대신 하방도 좀 제한적으로 오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정학적인 문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또 간과하시면 안 되시겠죠. 그래서 오일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오늘 피부 자리는 73.67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73.67 이 자리는 제가 미리 선을 다 그어놓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선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올라가죠. 이건 파동에 의해가지고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공교롭게도 이 선에서 계속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일은 73.67에서는 매도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도 돼요. 73.67에서는 매도로 대응을 하신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 1차 목표가 72.63 조금 전에 찍었던 자리죠. 그리고 72.63에서 한번 끌어먹고요. 72.63 오늘 저점을 깨고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다시 매도. 그래서 어디까지 보냐? 하단은 72달러까지. 그러면 현재 73.67에서 72달러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거의 160틱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요즘에 오일이 변동성이 크게 움직여서 그렇지 굉장히 큰 수익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73.67 이 라인에서는 매도가 된다. 그리고 매수는 오늘 대돌이기면 여러분들이 안 잡으신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73.67에 여러분들이 매도로 들어갔는데 오늘의 시가인 73.81 이 위로 올라타는 모습이 보인다. 73.81 위로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손절을 하시고 매수는 안 들어간다. 매수는 일단 오늘 자제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셨다가 쭉쭉쭉 올라간다. 그러면 74.85 있죠. 여기에서 매도, 손절은 어제 찍었던 고점 이 정도에 잡아도 되고요. 74.85의 매도로 들어갔는데 위로 올라탄다. 그러면 조정 줄 때 그냥 편하게 빠져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74.85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대응을 하셔도 되고 74.85는 여러분들이 매도로 들어가서 잠깐 짧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 구간이다. 왜 그러냐면 73.81 위에서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73.81 위에서는 이제 매수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 오늘 매수를 자제해라 했기 때문에 굳이 매수 구간에서 매도를 무리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73.81, 그 다음에 74.85에서는 매도로 들어가시는데 여기서 욕심을 내시면 안 되고 짧게 한 20틱 이 정도 여러분들이 보고 진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래서 다시 오일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73.67, 여기는 뭐다? 올라오면 매도로 대응을 한다. 만약에 미국장 시작되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73.67에서 매도. 그리고 73.81, 이 위로 12시에, 12시 기준이에요. 73.81 위로 12시에 종가가 끝난다. 그러면 73.81까지 내려와요. 73.81에서 선절. 그리고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위로 계속 쭉쭉 올라간다. 74.85에서 매도. 그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얘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다시 73.67로 다시 내려온다. 이제 예를 들어서 12시에 73.81까지 올라와서 남한산생이 얘기한 대로 선절을 했어요. 근데 뭐 74.85 갈 줄 알았는데 가지도 않고 대충 여기서 머뭇머뭇 하다가 다시 73.67 아래로 한시에, 한시의 캔들이 여기서 종가가 끝났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조정적일 때 매도. 그래서 72.63. 여기까지만 먹어도 거의 100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고 이때는 이제 한시가 돼버리는 시간이니까 길게 끌고 가지 마시고 73.63, 65, 한 두 틱 차이로 여러분들이 청산하고 나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시각으로 11시 30분 뉴욕 증시에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금 상품들은 화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크로드 오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자세히 먼저 나스닥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프리장에서의 상승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1.05% 올라가 주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지금 22시 30분경에 지표 발표 이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22시 43분경에 16,970포인트까지 올라주는 모습 보여줬지만 개장 직전까지 조금 미끄러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개장 직후에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깊게 세워주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략들 좀 더 챙겨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크로드 오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크로드 오일 같은 경우는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1.4% 밀리면서 73.18달러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22시 31분경에는 72.44달러까지 내려가기도 했지만 그에 반해서는 조금 올라와준 상황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개장 이후에도 뚜렷한 움직임 없이 계속해서 조금 더 움직임을 좀 지지부진하게 가져가고 있는 흐름들 확인되고 있는데요. 수요가 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공급은 과잉이 좀 더 더해지면서 하방 압력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골드 같은 경우는 0.38% 오르면서 2,055달러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3.9%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미국 달러인덱스도 102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골드는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2시 30분경에 지표 발표 이후로 더욱더 뛰어오르는 모습 보여줬고요. 2,057달러선을 22시 41분경에 기록을 하고 살짝 내려왔다가 계속해서 조금 더 상승폭 유지해주고 있는 흐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FX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로FX 같은 경우에도 소폭이지만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0.44% 올라주면서 1.10345달러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22시 42분경에 지금 1.10425달러를 기록을 하고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22시 42분경에 기록했던 1.10425달러선은 넘어서지 못하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양봉을 계속해서 세워두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방향성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개장 이후에 주요 상품별 자리 지금 체크해보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골드 먼저 개장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선이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 탄력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느 포지션 유리할까요? 오늘 현재 골드 같은 경우는 현재는 외수로 보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대응을 하겠는데 골드 한번 보시면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게 60분 캔들입니다. 60분 캔들인데 지금 영업일 기준으로요. 오늘까지 1, 2, 3, 4, 5, 6일째입니다. 6일째 이 지금 박스권에서만 움직여요. 그렇죠? 이 박스권에서 상단 2062.9 그리고 하단 2029 이 라인에서 지금 박스권으로 지루하게 움직입니다. 이걸 한번 1봉으로 우리가 한번 봐볼게요. 1봉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2구간이 됩니다. 1봉으로 봤었을 때 지금 이렇게 박스권으로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추세가 비추세, 행보장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골드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느냐. 아직까지는 매수겠죠. 매수인데 상단은 2060 여기까지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어차피 박스권이니까 박스권을 아예 이탈을 하면 새로운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거래하기가 편하지만 일단 박스권 안에서는 여기에 우리가 연동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리는 2048.9 그러니까 2049 위에서는 매수 관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정확하게 2049를 막고 조정을 주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라도 골드가 2045 이 아래로 은봉이 나왔다. 예처럼 은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은봉이 나오면 이건 어제 장 거의 마지막 새벽 6시 이 시간대지만 오늘도 만약에 2045 아래로 내려온다.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첫 번째 2041까지는 어김없이 또 떨어져요. 그리고 2041 여기가 무너진다. 그러면 2037까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매도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위론 쪽으로는 2048.9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여기서 내려온다. 그럼 여기서 매수 들어가서 2049에 들어가서요. 2053 여기까지만 수익으로 여러분들이 챙긴다. 그리고 2053.5 이 위로 양봉이 다시 12시에 나봐라 하고 딱 멈춘다. 그러면 조정 줄 때 여기서 매수 그래서 2060까지. 그런데 여기에서 매수는 제가 추천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2048.9 그러니까 2049에서 2053만 매수로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전략.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박스권 상단으로 갈수록 거기가 끝물이잖아요. 거기서 박스권 상단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매수로 추가로 들어간다. 이건 좀 굉장히 좀 어렵다. 왜 그러냐면 이걸 그냥 뚫고 올라가면 좋은데 다시 거기서 꺾여서 내려오면 또 고점에서 물려버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53.5 위에서는 여러분들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다. 그렇다고 매도를 잡으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개장 이후에 골드부터 전략 챙겨봤습니다. 2049달러 매수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포지션과 자릿값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QR코드 빠르게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셔서요. 남한산상 마스원님께서 직접 써주신 파워노트까지 무료로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나스닥은 개장 이후에 어떤 흐름과 포지션 잡아가야 되는지 또 바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원님 나스닥은 오늘 프리장 이후에 개장 이후에도 역시나 또 같은 흐름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아까하고 똑같은 흐름인데 조금 이제 아까는 하고 좀 다르게 지금 은봉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16878 여기가 한 DMZ의 하락 쪽으로 볼 수가 있는 라인이고 위에는 16915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이는 이두저도 아이다 아무것도 아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양봉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16915에서 매수를 들어가셔도 된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직도 지금 은봉으로 나와있지만 매수 영역이다. 이 구간은 매수 영역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16915 그러니까 아까 미국장 시작되고 지금 한 7분 지났는데 아까 제 방송을 보고 잽싸게 16915에 들어가신 분들은 16915까지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신규로 지금이라도 들어가고 싶나요? 라고 여쭤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좀 기다리시는 게 좋다. 그래서 차라리 12시까지 캔들을 하나 더 보시고요. 16878 이 아래로 은봉으로 떨어졌을 때 여기에서 매도 그래서 오늘의 시가인 1679 하나 여기까지 보는 전략도 괜찮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이 구간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16915 1688 이 안에서 여러분들 거래하시다가는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는 매수 이 아래는 매도 이것만 오늘 나스닥은 여러분들이 딱 인지를 하시고 거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은봉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바뀌지는 않아요. 보십시오. 16915 또 제가 또 설명하는 동안에 또 딱 꼬리만 걸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가 손절하라고 말씀 안 드렸죠. 여기서는 그냥 매수인 거예요. 그리고 항상 캔들은 마지막 일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시간 캔들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59분 59분 59초까지는 끝까지 여러분들이 캔들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캔들이 어떠한 선을 돌파를 했느냐 돌파를 안 했느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정말 캔들이 딱 선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캔들처럼 이 캔들은 59분 59초 땡 했는데 여기서 딱 끝나버렸어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이 그만큼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915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6915 여기 위에서는 매수다. 그런데 16878 여기가 깨졌다. 이 은봉처럼 여기가 깨지는 은봉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매도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성공 투자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나스닥의 포지션도 미리 잡아주셨던 것처럼 흘러온 움직임까지 체크를 다시 한번 해봤는데요. 해외 선물 시작하기가 어려워서 도전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리가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포지션 방향까지 잡아주시는 남한산성 마스오님과 함께 24시간 해외 선물에서 성공 투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이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 뜹니다. 이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오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누르고 들어오셔서 노란톡방에서 남한산성 마스오님께서 직접 적어주신 이 파워노트까지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골든크로스 진행 중이고 과매수권 진입을 했기 때문에 매수 대응에 유리하다라고 말씀해주셨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6,915포인트에서 매수, 1차는 16,952포인트, 2차로는 16,998포인트에서 입절하자라고 잡아봤습니다. 양방향으로도 포지션 잡아주셨는데요. 자정 이후에 16,878포인트에서 매도 전략 그리고 16,791포인트에서 입절도 괜찮다라고 담아봤고요. 다음으로 S&P500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학형 캔들과 데디크로스 출현을 했기 때문에 매도 대응에 유리하다라고 체크해봤고 4,776.5포인트에서 저항 확인 후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담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도 오일입니다. 수요가 둘러 재고는 쌓이고만 있는데 미국의 셀 오일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하방 압력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73.67달러에서 매도, 그리고 1차는 72.63달러, 2차는 72달러에서 입절하는 전략 챙겨주셨고요. 73.41달러를 이탈할 때는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전망까지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핵심 살펴봤습니다. 아쉽지만 우리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해외 선물 신세계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 행위, 불법 대여 계좌, 대여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